짜잔! 3부전의 기습적인 컨텐츠! 어? 뭐야? 자, 여기 뒤에 있는 게 뭘까요? 나라가 둘이나 있네? 아, 그게 아니지! 여기 봐! 플레이 버튼이 있다는 거! 아, 게임인가? 맞아, 맞아! 샤이닝스타 코디 게임이 새로 나왔대! 어떤 건지 궁금한데? 그럼 간단하게 해볼까? 헤라는 잘할 것 같은데? 좋아, 코디라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좋아, 좋아!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 바우스가 어디 갔지? 코트님님, 헤라 사랑해! 감사합니다! 나라와 게스트와 함께하는 시상팀 너무 재밌어! 진짜 하루종일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음! 이거 보니까 헤라 어이그랑 프리 생각나서 좋아! 네! 플레이! 우와! 로딩! 감자츠님! 반가워 보고 싶었어! 네! 우와! 나라의 얼굴 톤을 선택해 주세요! 자, 시작! 스킨 톤 고르기! 으흠! 그럼 일단 적당하게 중간 톤으로 할까? 중간 톤?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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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역시 광고는 필수지! 아야, 됐다! 으아악! 어... 얼굴이... 대체... 나라야... 얼마나 안 씻은 거야? 아야, 얼른 씻어야 돼! 클렌징 폼! 클렌징 폼! 에이차! 에이차! 왠지 억지로 가리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금방 씻으면 돼! 금방 금방! 얼른 씻으면 되니까! 이렇게... 세수하고! 하! 그 다음에는... 물! 이야! 깨끗해져라! 완전 터프한 새하이네! 깨끗해져라! 어, 내가 대신 써주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닦으면... 자! 됐다! 근데 닦아도 안 지워지는 게 맞네? 일단 팩으로 피부부터 진정 시켜볼까?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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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이건... 이건 다시! 잠깐만! 이게 아니라! 다시 씻고! 잠깐만! 아, 나라야 얼굴 건조해지겠다! 어, 아니야! 조금 더 깨끗이 씻으면 될 거야! 그리고... 이거? 헤라! 이번에도 애교체! 우와! 코토니님! 만원 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거일까? 팩처럼 생겼습니까? 응! 아, 이거구나! 아하! 이 다음으로 가는 건... 이거! 팩으로 진정을 좀 시켜주자! 이걸로... 팩을 발라서... 이야... 크이... 이거 보니까 나라의 여드름 사건이 기억난다! 해를 가진 약 때문에 더 커진 여드름 사건! 음... 헤라야... 어... 그때 기억하고 있다구다! 짜잔! 그건 실수였어! 팩을 발랐으니까... 조금 기다려야지! 나 이렇게 생긴 캐릭터 알아! 1, 3, 3, 끝! 어? 무슨 캐릭터? 그 슈렛? 표정받아! 슈렛?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네, 농담이야 농담! 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세안을 꼼꼼히 하고 잘 닦아주고 색도 잊었고... 수압이 약해! 살살해요 피부에 자극이 덜하니까 와우 터프해! 걸크러쉬! 그 다음에는... 어? 응! 아라? 이거는 뭐지? 그거는 이제 피지 압출기라는 거야! 어? 지금 얼굴에 난 뾰루지들 보이지? 저기! 응! 그걸 제거해주는 도구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로 압출을 해봐야지! 이얍! 우와! 깨끗해졌어! 응! 이얍! 이얍!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그 다음에 이마! 이마에 확실히 많이 난단 말이지! 이얍! 와! 됐다! 깨끗한 피부! 그리고 우이는... 안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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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잠깐만! 아냐? 아니 그걸 왜 먹을 일들이 하는 거야! 눈에다가 해야지! 이거 아니야? 눈에다가? 응? 아... 오이 맛있는데? 피부에 양보해! 아, 역시 해라는 게임인데도 빈틈이 없네! 그럼! 오이는 잠깐 눈에 붙여서 수분공급과 진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얼굴에 부분적으로 수분크림을 나눠서 찍은 다음 펴발라주면 돼! 와 역시 에라야! 역시! 그러면 이거는 다른 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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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주고 됐어! 짜잔!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 됐다! 쌩얼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은 이제 메이크업? 이라고 할 수 있지! 눈동자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건가? 엄청나다! 어떤 색이 많이더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 거 해보고 싶어! 평소에 나라랑 좀 다른 느낌? 신기해! 이것도 어떤 느낌이지? 파란 눈이라니! 밤하늘 같아! 그러면 이번에는 우와! 나라 원래 눈인데 좀 더 밝은 느낌이야! 그러면 약간 보라색일까? 이 눈으로 해보고 싶어! 좋아! 그리고 다음에는 메이크업! 어? 이건 뭐지? 어? 아 바르는 거구나! 어? 인디언? 어? 아 이런 건가? 어? 어? 이렇게 아 그렇구나! 블러셔! 신기해! 여러가지 색깔이 있네! 이 색깔로 하면? 또 달라지고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럼 이걸로 해야지! 좀 무서운데? 코토미님 그 다음은 이거는? 어? 이건 아이섀도우일까? 응! 그러면 나라가 또 화장은 잘하는 편이니까 아 눈썹! 하늘색! 눈썹! 우와! 하늘색! 됐다! 멋지지? 어! 약간 우리나라말이 아닌 나라말을 할 것 같아! 진짜? 약간 열게요? 그리고 다음 아! 이번에야말로 아이섀도우일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색깔을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이 정말 많다! 아이스크림 나라는 아 그러면 이 색깔로 해볼래! 이 색깔로 웃고 있는 얼굴이 보기 좋네 눈 뜨면 잘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입술 역시 마지막은 입술색이지 그렇지 입술은 무슨 덱으로 할까 이라야? 약간 푸른색이랑 잘 어울리는 건 핑크립 쪽이지 이걸까? 해볼래? 그러면 이거 핑크맥인가 굉장히 강렬할 것 같은 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영상이 굉장히 강렬한데? 확실히 화장에 소질이 있나봐 머리 색깔 아 머리 헤어스타일일까? 네가 좋으면 된거지 그러면 지금 나라랑 너무 달라 여러가지 색깔이 있잖아 우와 우와 머리색 정말 예쁘다 우와 우와 여러가지 색깔이 있네 그럼 이 중에서 나라는 주황색에 보고싶어 호잉? 오! 우와 코트니님 혼종인데 왜요? 나름 괜찮잖아요 다음 로딩 그리고 지나가면은 우와 옷을 고를 수 있는 건가 봐 그러면 그러면 우와 파츠 별로도 있네 우와 신기해 어떤게 좋으려나 이건 어때 이런 옷들이 있구나 이거는 이것도 있고 예쁜데 이거 나라가 좋아하는 모델의상인데 그러면 이거 이때 의상도 괜찮았지 응 나라가 보니까 다른 친구들 의상도 입을 수 있는게 되게 많아 보니까 다른 멤버들 의상도 여기 함께 있네 저렇게 입어볼 수 있는건 참 좋다 맞아 솔직히 내 옷 말고 다른 멤버들 옷도 한 번씩 입어보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아 거기에 맞는 하이도 함께 이렇게 있는거구나 응 섞어서 입어도 나쁘지 않은데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역시 이게 어디겠지 되게 뭐라 말할지 모르겠는데 혼종인듯 어쨌든 혼종이야 코톨린님 2천원 돈에 감사합니다 혼종이라니요 와 한 벌로 된 것도 있어 한 벌로 된 것도 있다 역시 원피스가 확실히 화려하긴 하네 응 우와 우와 나라옷 이 옷도 나쁘지 않은데? 응 약간 숲의 요정같아 맞아 이런 것도 있고 멘트를 해야하는데 너무 예쁜게 많아서 말하는걸 잊어버리게 돼 자꾸 이걸로 해볼까나 그리고 신발은 와 예뻐 예쁜게 엄청 많잖아 그러네 그냥 가볍게 시작했는데 눈을 못 뜨겠는걸? 나라가 아니네 맞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약간 나라의 부캐? 요즘은 부캐가 유행이니까 응 응 멀리서 보니까 예쁘네 멀리서 봐야될건 아니죠 이거 괜찮지 에라야 어 어 약간 카벨레온같고 좋네 오케이 와 베토랑 핸델도 있고 이건 뭐지 아 세트 세트 배경도 바꿀 수 있는건가 그러네 아 그러네 우와 학교 교문 앞이고 이거는 무대였는데 우와 멋있다 교문학 좋아 다음 로딩 로딩 킹과 제너럴 충무공 락규님 갸루 같네요 아 다음 다음 다음번에 눌러서 호잇 킹 아 광고 들어가 아까 이렇게 옷 입는걸로 다같이 해봤고 그럼 아까 우리 이거를 마무리로 입었던 것 같고 지금 막 늦게 완능대 나라양 꾸미는 모습을 보고 인나영 늦었지만 나라양과 혜라양 복 많이 받아영 와 윈터1523님 이차노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이 옷을 입으라는 신의 개시인 것 같아 응 역시 다른 옷을 입었지만 저장이 잘 안됐어 내가 못한거지만 흐흫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여기 첫번째에다가 누르면 되는걸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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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를 위해 눌러야될 것 같은데 아 천재 예 와 여기 돼있어 예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나 예 우와 이 게임 진짜 엄청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멤버들 옷도 입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맞아 저장도 여러개 할 수 있으니까 응 너무너무 좋아 하모니들도 이 게임 해보고 싶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헤라가 알려줘 좋아 어 애플은 앱스토어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샤이닝스타 코디놀이를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하모니들도 헤라처럼 멋지게 나라를 꾸며보라고 샤이닝스타 코디놀이 그러면은 신기하네 다음에 또 보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로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바로 3부로 출발